어? 벨링홈 아니야? 맞아요 아.. 주두벨링홈 북북농홈? 아이 북북농홈이랑 비교 안 된다니까 바로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벨링홈 주두벨링홈 주두벨링홈 96조야? 96조야? 네 저 팬이죠 주두벨링홈 석전 어떻게 되겠지? 어? 밤바스테 굴리트, 카카, 베르디? 이렇게 하면 되지 캐시에? 자,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아, 끝났구나 리그가 그럼 꺼주세요 바로 한판 해볼게요 요즘에 이게 시즌이 리셋이 돼가지고 다 잘해요 지금 이제 아레트부터 다 시작하거든요 고수들도 다 아래에 있어요 9차 시즌? 아, 24년도 9차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나봐 티어가 맨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한 달은 아니고 9차니까 컨디션이 다 박았는데? 이거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냥 하면 되죠 아니, 항복 안 했어 이거 뭐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거 이 계정으로 안 해서 그냥 바로 할게요 게임 룸밤바 팔카에다가 꾸러기축구 어? 잘해보인다 잘해보인다 둘 다 맺지 첼시, 상대는 첼시 어, 이렇게 멀구나 맨 에이시밀란드의 첼시 이게 충돌 게임할 땐 이거 치워드릴게요 아이 뭐 상관없어 그냥 너무 또 이렇게 호들갑도 이렇게 필요없죠 노란색으로 해줘요 왜요? 그냥 에이시밀란 빨간색이야 에이시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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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니 굴리.. 아이 선수는 저 선수보다 의중씨가 훨씬 나 한 100배 근데 185렙이면 북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노는 계정 선수차가 좀 많이 나긴 굴리트가 둘이네 여기로 굴리트가 저기도 굴리트 여기도 굴리트 여기도 굴리트 하지만 의중의 굴리트는 준네 좋은 굴리트 저쪽 굴리트는 좀 구리 굴리트 말을 그렇게 해요 굴리트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뚫린다 네스타 네스타 어 네스타 맞구요 툭 케르케즈? 왼쪽 저기가 사이드리기 하하필레 카카 공잡고 왔다갔다 그냥 저기 가려도 돼요 게임만 잘 보이면 돼서 자 앞으로 툭 주고 카카가 자 앞으로 빠르고 빰바스텐 자 위트레이트에 100조 아 굴리트 레이카르트 캐시에 어 중간에 때린다요? 아아 저도 늦었어요 상대 막았어 아아 많이 찼어야죠 아래로 생딩 의지가 추세 짤지 모르네 반응이 좀 배경음악은 없나봐요 너무 다 뻗어요 수비 컷 어떻게 잡나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중수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아아 아 앞에서 막아야지 앞에서 막아야지 아 노마크 노마크 굴리트 굴리트 레이카르트 카카 어 카카 나 카카 알아 카카 오오 잘생긴 축구선수 아 개인기 어 아 아 아 와 와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오늘 말이야 약간 아프리카가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풀키퍼 그냥 톡 밀어넣기 아 내가 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프로 2라서 그냥 갖다 대는거에요 그냥 그쵸? 결대로 가는거죠 결대로 아 빼 자 굴리트가 자 밑에 아 시작 좋습니다 다르미안? 이 친구 메뉴 아닌가요? 다르미안 애시밀라 있었어요 애시밀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 저 위에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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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분인데 그 45분이 더 빨리 가는거지 실제보다 지금 되게 빨리 가는거죠 아 카프를 안 쓰네요 말디니 말디니 자 캐시를 넣어버리고 저 아래로 아래로 자 원터치 아 오른쪽 아 아 자 밤바 이런 슛 아 길었어 길었어 아 아 아 센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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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접고 자 레이카르트 아 뭐야 개인기 개인기 아니고 너무 뒤로 끌었어요 너무 뒤로 끌었어요 너무 뒤로 끌었어요 자 위에 들어가면 돼 어 시끄러워 귀 아파 이게 라인이 뒤로 뚫으루 뚫으루 아 이거 막아야죠 아이고 이거 뚫니 자 오케이 아 이거 먹겠다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오 저런거 약간 보여요 눈썹도 딱 줬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밑에 밑에 어째 앞에 경로 보여요 경로 경로 전령이 하고 경로 어 뭐야 슈트웨이크 뒤로 뒤로 돌린 다음에 다시 밑에 어 아 다르미안한테 준 다음에 나머지 다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네마리 네마리 약간 아쉽네요 어 아 이게 뭐에요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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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보라색 누구야 가라고 그래 보라색 왜 자기 팀도 안 다리 아 다리 자기 팀이에요? 네 근데 왜 보라색 입었어? 골키퍼이 원래 좀 특별하고 있다 아... 뱀 마가하겠다 아 어 뒤로 죽어 자 상대도 굉장히 예스럽지가 않아요 저 파란색도 저쪽 팀이야? 아 파란색은 우리 팀이지 이건 막지 오오오우 아 막았어 막았어 막 interested 오케 шей국수 어떻게 뚫어 어떻게 뚫어 어떻게뚫어 못뚫어 fred 자 묶어 놓고 팔라고 달려드시면 침통감이 뚫을 수 있거든요 넣어주고 넣어주고 안걱 아ò Behind 오토로는 못 돌려? 오토로도 할 수 있어 김우정 오오오오오오 나 준비달리했는데 아 준비했어요 아 뭐야 아 혹시래요? 왜그래 방금 자동음축구단 방향돌 이것만 막으면 후반이야 오케오케 끝났다 총턱 어떻습니까?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제가 더 환경이 아니라 반응이 좀 아쉽긴 한데 감수해야죠 실제 화면보다 훨씬 멀리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들죠 패스를 좀 더 간결하게 하면 어떨까요? 아 뭐야 쉬는 주간도 없이 또 그만 그냥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이거 F15에 아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광고 받아가지고 광고 틀어도 재미 아 저기 이렇게 톡 주고 너무 또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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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수비수와 골키보의 뒷공간으로 딱 시끄러워요 막아야 돼 집중해야 됩니다 저거 막아야죠 전원 수비 뭐라고? 빨간색이 너무 모여있어 스루패스 공을 너무 질질 끌어요 공을 너무 질질 끌어요 나이스 갱이 아 막아야 됩니다 역시 막아야되요 자 빨리 빨리 복귀해야 돼요 아 수비가 좋네 아 아 벗겼다 아 헛발질 개발이네 아니 헛발질도 해 저 휘낭신 선수 너무 잘하는데 약간 그 위험지역에서 너무 볼을 위험하게 돌리네요 아 저 하얀색 팀 왜 저렇게 왔다갔다 하지? 저 컴퓨터에요? 사람이요? 아 꾸러기축구 나 우리가 꾸러기축구인줄 알았어 뭐한다 진짜 단군이 써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의중이가 의중이가 왠지 꾸러기축과 어울려 그치 그치 근데 의중이 대회에서 이렇게 할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 아 그래 못하는 편이야? 아 안돼 형수에 의중이가 좋게 했대 이 정도면 어때? 혼나지 그냥 혼나지 오 좋은데 논소브랑 나 오 나이스 아 잡고 센터링을 올려야돼 의중아 논소브랑 정확도가 떨어진다니까 여기서 못이기면 한판 더 해야됩니다 여기서 못하면 한판 더 해야돼 의중씨 아니 이기고있잖아요 자 예 자아 어 아까 그 골 넣은거 적용 안됐어요? 뭐요? 그 아까 저쪽에 높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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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치사해 반칙반칙 저 뭐래? 어 높사이드 했다고 뭐 스캠 스캠 아 질질 끄지마라 아 스캠 뭐 질질 끈게 있었나? 어 채팅하면 치죠 아 아 꺼져 채팅 안보이게 차단 저 골기판 독속성인가요? 풀속성 풀속성 아 갑니다 자 아 말디니가 막았죠 아 역시 말디니 아 홈급 말디니 쓰네요 팔카를 말디니 왜이렇게 좋아요? 말디니가 그냥 수비 고태요 아 그래요? 네 소비수중에 원탑이에요 자 휘낭실 선수 자 저 멀리 저희 반대쪽으로 넣어줘야죠 이쪽 많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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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쭉 가자 어 야 저 위로 줬어야죠 좀 더 다급해요 다급해 어 아 아 다급하다는건 뭐에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다는거에요 약간의 유행수를 바란다는거에요 꾸르꾸르 노린다는거죠 네 좋지 않습니다 자 자 내용적으로 좋아야 다음스텝이 있는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의중씨 수비특특이 이거에요 센터백을 안잡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센터백은 자동으로 하겠는거에요 좋은 수비방법이죠 예 자 어 어 어 좋은데요 톡 어 좋은데요 아 오케이 좋아요 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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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프리킥 야 이거 자 프리킥 저는 프리킥 잘 못차거든요 의중씨 프리킥도 공부해왔어요 굉장히 또 약사바이 잘 찹니다 아 찹니까? 옆으로 줍니까? 아 블리투로 차나요? 블리투로 차나요? 빵이에요 아 조금 낮았다 소비수 머리를 맞고 코너킥 코너킥 빠박 빠박 시모네 베르디 빠바바밤 아 약사바이 쓰나요? 톡 주고 톡 주고하나요? 아 선수 끌어들이고 채팅치고 있을거에요 슥겜 슥겜요 아 저거 정하는구나 각도를 가까운 곳 침대축구 같은거 하잖아요 잘라먹기 헤딩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빵 소수가 맞고 아 아 각도가 대포할 슛 아 오 대포할 슛 각도 없어요 밑으로 주고 말든이 가야죠 밑으로 아 아 아 1패스 약간 좀 꺼껏하는 1패스라 조금 어 쉽지 않네 어 하얀색 잘해 의중이가 요새 세계의 라이벌이야 예전만치 안하네 의중이가 훨씬 더 잘하는데 야 너 코러기축구 인정이다 인정 야 톡 주고 어 너 그대로 해 그렇게 오케이 어디로 주나요? 지금 안전권 아니에요 의중씨 이런 플레이가 뭐냐면 의중씨 월컬 아닙니다 의중이가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도 화가 나거든요 네 슛하시면 슛치시죠 슛시죠 화가 아 자 급해요 급해 급해 자 그러면 또 볼 돌립니다 볼튀 볼에 돌리면 이기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났어요 지금 한 상대 안하고 욕하고 있어요 드라운드를 선풍기로 쓰고 있어요 자 볼 돌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상대가 개혈 받았겠는데요 상대는 개빡쳤어요 아 질질 끌다가 와 나갔어 중단조청 이거 뭐냐면 자기가 빡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채팅치는데 차단됐잖아 계속 시간 끌어 아 그렇구나 정지하고 선수 교체한 척 상대 나갔어요 이로 비매너 플레이 나갔어? 그냥 나갔어 좀 반응 속도가 살짝 아쉽긴 하네 저희 집에서 왜냐면 이게 시스템이 또 많이 물려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감안하고 하는 거라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평상시에 롤이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는 실제 그 실력은 더 높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롤이랑은 달라요 아 왜냐면 이거를 누가 다르죠 바로바로 순간순간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롤도 그렇지 않나요 롤도 그렇다고 보았는데요 아 롤은 달라요 아 그럼 한 판 더 하세요 한 판 더 해요 왜요 아니 한 경기로는 넣으세요 아니 17분이나 남았어요 적응을 해야죠 이 시스템에 아 이대로 꺼? 벗어 끌거야? 그럼 시청자분들 아 알겠습니다 의중씨가 끄라고 할 수 있다가 끌게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돼요? 의중씨가 예전에 비해 뭐 이게 이게 패스나 이렇게 깔끔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마무리가 좀 아쉽다 고찰 될 부분이 있다 좀 더 간결하게 고찰될 부분이 있다 좀 더 간결하게 노스톱을 한 번 주면서 시원시원하게 갈게요 중골을 빵빵 때릴 필요가 있다 이 모든게 의중씨의 레벨업을 위한 그쵸 의중씨의 특장이 끝까지 볼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완벽한 플레이를 약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한벅지 때리는 상대가 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뒷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신바효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아 이분은 유명한 분인가요? 아니 신바라는 역이 아마 클럽일텐데 되게 고수들 아니야 아니야 의중씨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의중씨는 고수 아니에요? 하수에요? 아 저는 고수는 하수 고수 아니에요? 하수입니까? 저 고수도 안먹잖아요 아 고수 안먹어요 중수에요? 중수입니까?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프로 2라고 나오는 거는 시즌이 초기화돼서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이거 아는데 저번 시즌엔 월드클래스 수준이에요 근데 다 한국 사람인데요? 네 의중씨 뭐 무서우면 도망가세요 괜찮습니다 의중씨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준이고 저희 시즌 월클이면 롤루 치면 골드 정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생각이 나요 아 자 단군과 심바유준의 어 매치입니다 뭔소리야 갑자기 자 이거 이거 약간 여기서 얼리크로스 한 번 졌고요 늦었어요 아 안이 울렸어요 센터링을 아 좀 늦지 어? 어? 아 이런거 보라색은 왜 계속 나와? 심포 아니 다른 팀 아니야? 자 잡고 위로 레이카르트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아 쉽네요 아 아 아 아 아 이길하우는데 자 괜찮은것 같아요 펀바스텡 아래로 뛰어가는 선수와 위로 한번 넓게 봅니다 레이카르트 자 위로 나이스 패스 케르키즈! 센터링! 아! 거기서 자기가 좀 더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여기서 센터링 올렸으면 어땠을까? 톱백 말고 올렸는데 올렸어야죠 반박 것도 핸드기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람 받아서 사연사랑 다른데 소리가 있었으니까 아! 반칙으로 끊었어요 반칙! 아니야 반칙 아니야 깔끔한 테니까 조금 위험할 뻔했네요 아니요 잘 끌었어요 빵매에요 복합빵이에요 잘 모르고 자 논술 주고 들어갔는데 자 카카! 아 이거예요! 찍으면 좀 오피야 찍으면 안 돼 안 돼 잘 봤어 잘 봤어 아 좋아 아직 예리하면 살아있어 자 내 스타 야 수비가 많기 때문에 소비수가 붙기 전에 빠르게 처리해야 돼요 5분호선 넘겼습니다 위로? 아래로? 아 오프사이드죠 아 오프사이드죠 늦었어요 어 아니에요 아인다 아인다 잠깐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우리는 안 맞자 늦었어요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심판이구나 아 심판이 근데 심판이 검은색 옷 안 입으십니까? 여기 파란색 입어요 자기 마음대로 입어야 돼 눈에 잘 떠야 되니까 오케이 오 잠깐만 상대가 어어 잘하는데 아 심바인데요? 심바 아 이거 적었는데 약간 또 무리했어 무리했어요 자 질질질질질질 끌고 하다가 수비수를 이제 붙이려고 하죠 수비수를 붙여서 아 수비 좋아요 침착했습니다 당분수 수비수를 붙인 다음에 자 이제 슬슬 전개 나갔는데 여기서 끊기면 바로 역습 당하거든요 예 상대가 이제 제트 드리블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오 패스 아 아 아니야 지금 애매했어 좋아 좋아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 오 뭐에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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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수비가 많은데 슛 아 아주 실망스러운 거 이게 단근 선수의 플레이 중에 공격이 이런 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루트가 너무 뻔했는데 그쵸 너무 공을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해요 수비가 또 한 발 앞서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쵸 시원하게 때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한 찬스를 누리지 않나 다음에 또 이걸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그쵸 잘 안되겠죠 내가 됩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빵이에요 기쁘지 압니다 기쁘지 압니다 어 뭐야 기쁘지 압니다 아래쪽으로 소위 말하는 파디디라고 많이 차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중씨하고 예측해서 옮겼는데 080 플레이를 상대가 굉장히 침착하게 끝까지 보고 빠지니까 이 사람이 전사람보다 잘하는거지 아 확실히 잘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중이가 더 잘해요 비슷해요 아 근데 제가 딱 말하는 전사람 전사람 아 전상대보다 이분이 잘해요 아 이분 잘하시는 분이에요 심바 효준님 아니 저 클럽 자체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빠는 저희 못 들어가요? 아 저는 안되죠 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들어갔으면 심바 단군이었겠죠 못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했고 그냥 아 심바 여기서 그냥 단군입니다 자 툭 주고 자 들어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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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패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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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흐졌어 약간 약간 애매하더라고 조금 패스가 깽 깽 깻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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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을 좀 싫어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은정씨 경영 한 장만큼 좀 뒤에 갔을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아쉽네요 좋은 기회였는데 은정씨가 그래야지 조금씩 너무 완벽한 찬스를 만든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게 나쁘지만 또 너무 좋게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들어간 선수 위아리보고 한 번 더 접었어요 흰색 흰색 흰색도 갑니다 어 붙었어요 붙었어요 어 좋아요 그냥 뺏어버리네요 베르디 자 너버리고요 자 밤바 초치고 하나 초치고 하나 초치고 하나 초치고 하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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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컴백 노렸어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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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해 알았어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아 자기야 왜 안해 알았어 이건 아니지요 자 이거 이거 센터링 막아야죠 아 오프사이드 어 지금 지고 있는 팀의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너무 넘쳐요 조금 아쉽죠 자 바이든이 자 전개 좋습니다 레이크가 다 아래에 비었고 어 좋네요 좋네요 카카 자 접고 카카 카카 갈랑말랑 끊겼어요 경계가 수비를 잘 막았고요 예 자 이거 아래쪽도 있고요 심바윤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심바윤준 오오오 천천히 급할게 없어요 네 같이 올라가는거에요 같이 탄탄하게 그냥 이기고 있고 예 쑤 넣어주면서 어디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오오 이거 위험해요 아악 오오오кра duplic Joo Jack funeral 하음 파울이죠 자 그냥 죽어라고 걷어차버렸어요. 여기서는 막 몸싸움은 안하나 봐. 아 했어요 방금 했어요. 하는데 방금은 좀 너무 뒤에서 거칠었어.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야. 어깨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를 걸어버렸어. 쉽지 않습니다. 자 의정 씨 골키퍼가 누군가요? 저요? 매냥이. 매냥? 아 좋은 분수죠. 마이클 매냥. 자 여기서! 아아아아악! 죽여내고. 아 다시 볼 수 있었어. 아 볼 수 있는데 넘겨버렸어. 왜냐면 우파 유저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 골 먹혔는데 보고 있으니까 열 받는 거야. 아아아아악!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그.. 능욕! 그렇죠. 능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골 넣는 사람이 빨리 안 넘기면 욕합니다. 아아아아악! 제가 시작 안하는데. 채팅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설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아아아악! 기다려야죠. 예. 자 1대1. 1대1 박빙입니다. 신발준 선수. 그래서 쉽게 풀어나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망가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영입당할 것 같은데요. 자 라이 따라서. 그냥 신발팀에 영입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오오오. 에이시빌란의 가장 큰 장점이 수비가 강하다든요. 그러니까 수비. 안 그래도 수비를 잘하는데. 아 유중씨 거의 그냥 카이티에. 오 좋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자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올려요 올려요. 아깝이. 들어가서. 아니 방금 커신이 자꾸 뺏을려고 했네요. 자꾸 막 커신이 안 뺏기려고. 너무 볼을 오래 끌어요. 조금만 더 빠른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이구여이구여이. 훨씬 나아테면. 네에에에에. 자꾸 빠르게. 아 날 날 놔줘. 아 약간 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장고 끝에 악수든다. 너무 이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패스를 쓴다. 장고 악수든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말했죠. 좋아요 악수합시다. 그래서 내 심사가 더 가까우니까. 아 좋아. 아 방금 패스를 좀 빠르게 했으면. 장고 끝에. 나이스 수비. 오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측 수비가 좋았어요. 커서 바꿔서 딱 막기. 탄탄합니다. 자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나름이 안. 아. 오 뭐야. 에너지. 아 없어야 돼요. 아 요런. 빼박. 빼박였죠. 근데 요런 시도는 좋아요. 예. 옵사이드였지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 좋은데요. 역습이죠 역습이죠. 침착하게. 자 주고 톡. 오케이. 앞에. 밑에 그렇죠. 톡. 길어 길어. 반응이 조금 아쉽네요. 반응이 좀 아쉽다. 총수엄마가 빨리빨리 하네. 아이가 집초로 빠릿빨릿하게 하네. 오 방금 좋았어. 공작기간에 툭 밀어놓고. 하늘을 퉁할 때. 밸런스를 무너뜨려 놓고 뺏기. 피드백은 격이 끝나고 있어요. 격이 중요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카카 이거 좋은 기회에요. 자 안으로 들어가나요. 컵팩 하나요. 센터를 올리나요. 0에요. 컵팩. 0에요. 공중으로 올리는거 별로 안좋아하나보네. 아르코 밤바스테이 여기 원탑인데. 헤딩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다 좋은데 0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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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보다는 컵팩 좋아요. 짧게 줘서. 말 뜨고 내렸버릴란 말이에요. 0에요 Honduras 올리료 towerxy Una의 시원시원함이 많죠. 빵이만 두려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완벽한 차스만 부르라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빵의 결정. 여기서 슛가를 보고 노스토로 차도 돼요. 어 좋아요. 빵의 결정. 아 뭐야 뭐야. 빵을 왜 안 찬어요. 이거를 안 찹니다. 우... 내가 내 슈퍼팬들이 우씽어 우... 아 빵 애가 너무 맛있다 자 이번엔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빵 애가 안되네 capacitình Podcast 보면서 그러니까 말하고 있다가 빵 애가 안 할거면 microb performers 회 sur 빵 애 하려고 하는 게임인데 자 수 insurance 9 어? 어? 빵 애용 추가 시간인데 소니네 왜 중단하셨지? 나가시려나? 어? 지금 빨리 넣어 자리 비웠을 때 빨리 넣어 아 여기서 수비가 같이 뒤로 뛰었어도 되지만 이건 약간 선택이었어요 상대의 어떤 심리전 2시선다 근데 여기서 상대가 잘 치고 나왔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아 역시 소니입니다 이거는 심바효주님의 겐소 영상이 되겠네요 근데 뭐 살면서 저런 꼴은 수토 없이 이 게임하면서 아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경기잖아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우린 뭐냐면 룬스 타임, 인지어리 타임이고 자기가 이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통 우리는 비매너라고 많이 불러요 내가 뭐 수비적으로 한 골 차이라서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서 아 한 골치 하니까 왜냐면 이게 추가시간에 한 번 교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의 기회 있어 이번엔 최선을 다하는거죠 오 좋은데요 추가시간 추가시간 더 달라고 하세요 아니 이게 마지막 아직 헤딩될 수 있어 에이스 밀러는 굴리트 레인트 술기법까지 degli 자 빵1이 보겠습니다 예저씨의 빵1이 진심으로 broken 이제 화면 넘겨서 대회 준비를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야죠 와 너무 재밌었다 4분 남았어요 바로 딱 시작하진 않아요 바로 시작하진 않아요 이대로 갈거에요 그냥? 대회? 대회가 이대로 가? 대회때는 빵이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의주영이가 항상 그랬지만 너무 수비 전개 다 좋거든? 마무리가 조금씩 느리다는 그래서 오늘도 그 모습을 극복해야 감시스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빵의 사실 이거 상 빼 드릴게요 이게 더 가까워서 좋으니까 이거 빼줘 아무 상관없어 빼고 최저적으로 만들고 이게 와이파이를 더 힘들어요 저걸로 하세요 빼자 빼자 어차피 이걸로 해요 어차피 패드로 해요 컨디션을 좋게 세상으로 만들어 의중씨가 느린거네요? 우리 저 뒤로 가있어 우리 빠져 빨리 빠져 팔로차 팔로차 뒤로 와 옆에도 있지마 아니 시간 좀 걸려요 인터뷰 있고 초반에 설명하고 저희도 그때 있을게요 그러니까 베베토 아니 그냥 할거 하세요 밥 먹고 오세요 이거 여기서 그냥 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침착된 방송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너 네 방송은 본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상관없긴 해요 왜냐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보면 되니까 응 아 재밌겠다 세계대결인데요? 아 근데 저 그건 해야되거든요 감스트 대 단군 디스코드를 제 아이디로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디스코드 얘기하면서 해요? 아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아아 그땐 조용히 하자 그땐 조용히 하자 그때 뒤에서 응원하면 안돼요? 아 좀 비맥 아 아 근데 의중씨 내가 내가 진짜 야 진짜 공격 조금만 빨리해 조금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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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템포 빠르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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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좀 빼주실래요? 나 이기라고 이기라고 네 네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면은 정석대로 하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 의중씨 아시죠? 아 또 많이 해봤잖아 우리 맞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팔로차 디스코드 좀 오오오오 필승코리아 아 약간 오오오오 그중에 한다니까 그거 같다 한국 축구 월드컵 앞둥이 느낌다 재밌다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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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 하면서 꼭 이기셔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골 결정력 좀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하고 우중씨 건강도 좋지만 꼭 이기셔야 돼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그래픽 왜 낮게? MSS 설정은 어떻게 하더라 이거 최대 프레임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 설정 있는데? 왜왜?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그래픽 낮으면 안 보이잖아 아니 이게 그 반응속도 아 반응속도 그래픽 어우 나도 하고싶다 어 그럼 끝나고 정수씨도 하세요 패드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아냐? 패드 있어요 어? 우리는 많죠 끝나고 한판 할까 우중이? 아니 어 둘이 하세요 둘이 하세요 왜왜왜왜왜 왜왜왜 아 그냥 딱 이거 한판만 하고 딱 정수씨 나갈 것 같아서 아왜왜왜왜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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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로 가요? 아 여기서 하나 아 이미 다 와 계시네요 아 다 와 계시네 아 다 와 계시네 8시니까 아 1경기 이탈리아 아 1경기 이탈리아 아 아 지금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설정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잠시만 음성 아 너 지난번에 몇 등 했어? 아 아 아 오케이 지금 32강이에요 그럼? 지금 아마 그 두치압붓붓붓붓붓붓붓붓붓붓붓붓붓붓 우리 경기할때는 한마디도 하지마 끝나고 잔소리 알아서 한마디도 안할게 지금 들어와있는 상태죠? 자 어깨동무해 좋다 오빛이 시포리아 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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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건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바로 가는거야? 아니아니아니 연습게 아니 친선이라서 이거 테스트만 하고 바로 나갈거에요 잠깐만! 함수터님은 지금 몇명 보려나? 아니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경기에 몇명이 보는지가 궁금해요 엄청 많아 상암월드컵정도는 채우지 않을까? 아 채우고 한 5만 명 5만 명 봐 내 핸드폰 어디갔지? 아 소문 끼친다 아니 왜냐면 저쪽 방송을 좀 체크해야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 맞다 이거 꺼야하잖아 이거 아프리카만 해야지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 방제를 바꿔야되요 방제를 바꿔야되요 맞아 아니 하세요 위중이 좀 신경쓰기 하지마 어? 이거 왜이래? 왜왜왜왜왜? 오세팅 안된다 보다 아 되는구나 이제 ideal 아 저 팀은 지금 레앙이 있고 굴리트 있기 때문에 저희도 IC멸잇 아니 푸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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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백수 형님은 지금 레양 있고 굴리트 있고 에시양 있는 거니까 에이시밀랑 그 중에 했던 팀 세네가르 세네가르인데 그때그때 푸드컵 오 만에 아 됐어? 연습하자 푸드지 푸드 푸드 월드컵 푸드 푸드님이랑 월드컵 합쳐서 푸드 월드컵 푸드컵 이렇게까지 해요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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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페비를 알거에요? 아우 야 이거 빅매치다 빅매치지 빅매치야 아 우리 치킨이라도 시켜주는 것도 아니야? 아 시킬거 시킬거 아 너 그니까 아이씨 아 이거 제목해 넘었어 백자 넘었어 머리 빼야돼 프로토타일 제목만 맨날 뒤시길 길어가지고 아니 이게 유튜브는 붙어가지고 계속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는데? 그니까 응 잡담을 빼는거 어때요 잡담 잡담을? 근데 애초에 한 백몇장 해가지고 저거를 침철단.. 박통 이렇게 바꾼거 어때? 아 그래? 아니 근데 좀 여유가 생겼어 아 굿 됐어 포토타일 кв peutxy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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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샘플 아니면은 통닭천사를 통천으로 줄여버려 아냐 아냐 100 딱 됐어 끝 오케이 야 야 진짜 재밌겠다 야 이거를 어? 방구석 1년에서 봐? 1년에서 보네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잘할까? 화이팅 화이팅 제가 오늘 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는 걸 보네요 아니요 지면은 우리는 이거 약속합시다 의중씨가 못해도 우리는 야유하지 않을게요 위로해줍시다 잘하면 축하해줍니다 의중씨는 이럴게 없어요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화장실 왜 자꾸 왜 이렇게 가 빠바바밤 빠밤 팀을 잠깐 볼까? 한번 보죠 종수씨가 평가를 해주시네요 제가 피팟도 굉장하거든요 뱀 어때요? 와 10카가 있네요 와 역시 확실히 이쪽에서 하는 10카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선수 강화를 해요 1카부터 10카까지 있는데 보통 금색이라 그래요 8카부터 금카인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10카드는 강화를 10까지 해야 되는 확률이 진짜 말도 안 돼요 볼면 복권 1등 당첨되는 느낌 정도? 좀 과장하면 그럼 복권 1등 당첨되는 게 더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능력치가 이렇게 금색 나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가격이 막 어? 6조 막 이러잖아요 한 선수가? 네 한 선수가 근데 떨어졌네 시세가 말 떨어지고 있어 인기가 없는 거죠 근데 저 선수는 5천억인데 근데 얘는 10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 이런 매물이 없어 그래서 가격이 안 나온구나 네 그리고 이 급여라는 게 이게 높을수록 이게 제한이 있어요 급여 제한이 낮을수록 좋은데 얘는 10카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급여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치가 좋아요 이런 선수가 굉장히 귀합해요 거래가 안 돼요 굉장히 좋은 팀이고 약간 이제 진영은 혹시 의중씨가 직접 모르겠어요 어 의중씨 앉으세요 앉으세요 근데 감스크 팀이 워낙 좋아서 4231 원래 쓰던 건 진영인가요? 네? 원래 4231 원래 쓰나요? 아 이거 아니면 4222 하나하나로 가요 오늘은 어떤 진력으로 이만한 생각들 아 글쎄 모르겠네요 아 제발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운드 좀 크게 할 수 있죠 이따가 오른쪽이네요 아니 아니요 뭐 아니 내가 게임 사운드때문에 게임 사운드? 아 뭐 볼소리나 이런가요? 네 큐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키워주시면 되고 어웨이 어웨이 디스코드 지금 들어오면 바로 들리는 거죠? 예 아마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의중씨가 로그인해서 이게 설정이 의중씨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디스코드 여기다 띄워주실 수 있어요 예 띄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준비해야지 여기다 띄워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 눈방송이야 설명 설명 두치와 뿌구 설명하고 계셔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보세요 어 봐봐 봐봐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상황 봐야죠 이걸로 보고 있으면 안돼 우리 끌어올까?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구 빡 뿌구 빡 한치 두치 세치 세치 뿌구 뿌구 빡 빡 달리는 두치 손 내밀면 잡을 수 있고 뭐하는 건데 이게 뭐하는 건데 내 친구 뿌구 뿌구 나도 나도 다듬지라고 놀리면 난 정말 싫어 아니 지금 디스코드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 큰 꿈이 있어 뿌구 뿌구 나도 나도 날마다 잘하는 키만큼 날마다 꿈도 잘한다 멋진 내 친구 두치와 귀여운 뿌구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구 빡 뿌구 빡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구 뿌구 빡 빡 화이팅 우리 경기 할 때 아무 말도 하지마 절대 하지마 절대 하지마 자 집중 골 넣어도 조용히 하고 멕카도 조용히 합니다 골 넣으면 와 한번 아니 아니 그거 속으로 하자 아 골 넣어도 모션만 하자 모션만 하자 모션만 하자 왜냐면 경기적에 지장 줄 수 있는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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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요 입이 지장하는 아니야 의중아 너 잘할 수 있어 난 너 믿어 우리 의중이 잘합니다 절대 지장 주지마 월클입니다 절대 지장 주지마 어 들어오셨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우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 맞아맞이 그래서 꺼놨어 뒤로와 우리 시끄러울 것 같다고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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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우리 이걸로 보고 있을까 뿌구 닐 방송 월클이에요 야이 아 몽봉도구를 갖고 와 아 몽봉도구를 갖고와 가져와 가져와 부부젤라 없어 부부젤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소리 소리끓고 가야되겠다 어 이거 발견했어 상대편 감스트님 방송 정차례 정차례 어 방송중? 감스트님 상대잖아 아 근데 얼려놨어 채팅창 이거 있어 이거 목에 인간적으로 하고야돼 안돼 안돼 방해돼 안대 안대 방해돼 아 손이 높네 아저씨 앉아요 배돌아재의 자랑 김효정 화이팅 앞에 앉아라 감스트님 능몸 태클 재정비는대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그 코치 능몸 태클 재정비는대 괜찮습니다 그럼 안아줘도 돼요? 끄덕한 모습까지 이탈리아하고 말디니의 딜오렌쇼 어떻게 좀 힘들어 쉽지 않아요? 이 팀이 굉장히 좋아 이탈리아가 또 인자기를 안 써도 희망이 있긴 한데 또 얘기해보면은 감스트님이 또 투자를 많이 하셨네 이 잔루카 비알리 선수가 기가 막혀요 이 선수가 능력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말디니랑 비알리오 두 명이 핵심이고 긴장되는 순간 게임 시작하면 우리 조용히 해 절대 조용히 여기가 메인 저거 근데 저게 안 보여서 나도 각자 봐야겠네 각자 봐 각자 봐 나 원박이랑 붙고 둘이 세 발 한번 봐 이걸로 보면 안 돼? 나는 이거는 근데 의중이 개인화면이고 난 안 봐도 돼 맨줄 알아? 나는 아니야 난 당구님꺼만 보려고 그랬지 아 그래? 근데 의중이 부담될까봐 이미 부담 의중아 우리가 응원하잖아 나 뭐하고 있는거야 뭐하는는지 내가 치킨이라도 시켰어야 했던 거 안하는ニ 아니 게임하면 금방 끝나요 게임하시면 금방 끝나 아니 그래도 그 맛이 있거든 축구 보면서 먹는게 10분이 불거든 디스코드가 잘 될지 모르겠네. 첫 경기잖아 첫 경기. 들어와 있네요. 245조 구단같이 3배 차이 나거든요. 두치아 북극님으로 가야 돼? 어 두치아 북극님. 지금 3만명 본네. 아 진짜 미쳤네. 우리 감스트님 두치아 북극님 이렇게. 아 미쳤네. 미쳤다. 셀더 끄기만 타자. 대매치네. 미쳤네. 3만명 앞에서 우중이. 아 이겨야지.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건 대구 의사가 해야 돼. 아 미안 미안 미안. 질 수도 있지 질 수도 있지. 질 수도 있지? 무조건 이기지. 무조건 이기는데 절대 부담 주지 마. 부담 없이 해. 부담 없이 해. 이야.. 조별리그 지금.. 오늘 하필이면 어? 단감 대전이네. 아 단감 맛있지. 누가 이 맛있는 단감 먹을 것인가? 네 지겠지 달달하지. 이야.. 단감 전 너무 기대되고. 의정이가 편하게 하면 굉장히 잘하거든요 의정이가 약간 좀 긴장하거나 약간 흔들리면 떠들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의정씨 실력 굉장해요 제가 압니다 대기를 좀 오래 해야되나봐요 앞에 프리뷰를 좀 해야돼요 지금 여기서 인터뷰도 하셔야 되고 인터뷰는 금방 해보고 인터뷰 시작하고 하나 의정씨? 인터뷰부터 하고 이제 아 좋습니다 오케이 인터뷰 할 때 조용히 해야 조용히 아 이런거 어떻게 하는건데 어 저 뭐야 세네갈의 보여줘 보여줘 아 뭐라고 썼어 세네갈의 뭐였는데 세네갈 화이팅 참망 원박이네 참망스럽네 세네갈의 검은사자 세네갈의 아프리카의 검은사자 세네갈 아니야? 세네갈의 검은사자는 뭐야 섀 세네갈의 검은사자에 성네갈의 검은사 entertaining listeners 세네갈의 검은사 세네갈의 검은사 장마 세네ализ 맞습니다 아니네 이거 아직 이탈리아 팀이네 전용 여기도 4-2-3-1 수비형의 마르키시오와 피를로 있구요 마르키시오 최전방의 잔루카 비알이 아 굉장히 좋은 선수에요 오버워드 140입니다 그게 뭔데요? 이게 능력지 능력지 세네갈 오버워드 세네갈 아직 안나왔어 굉장히 좋은 카드야 아아 마이크 나가겠지? 꺼놨어 디스코드를 아 그니까 지금 꺼놨는데 뭐 되겠죠? 아 지금 돈나룸마 골키퍼 보여주고 있구요 아 돈나룸마 유명한 사람이죠 베시빌란 베지나프다는 세네갈 나왔습니다 세네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중씨 선수건데 세네갈은 이제 피파에서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평가받진 않아요 음 여기는 오버워드 몇이에요?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140 밑차였어요 여기는 제일 높은게 138 138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죠? 음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근데 사실 이 정도 능력치는 의중씨의 실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긴장되나요? 아 긴장되네요 아 긴장되네요 아 긴장돼요? 네 의중씨 뒤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리그가 계속 있는건데 이거 한 번에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긴장을 하세요 그렇죠 편하게 합시다 쭉 가는거야 의중씨 절대로 가세요 절대로 가세요 뭘 결대로 가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되질 않습니까 공격을 조금만 더 자신있게 가끔 컷백하다가 중거리 때려주고 센터링도 올려주고 숫도 때려주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아 시끄러워 이 바보들아 할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강력하게 빵예 중요합니다 빵빵 가자라도 빵예가 안되면 안 돼요 축구는 골을 넣는 게임이거든요 인터뷰 한번 남아봐요 여보세요 아 예 들립니다 아 당군이형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당군이형 오늘 오피하다가 또 이렇게 엄청나신 분들과 뒤에 어 이거 싫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희가 원래 합방이 있는데 오늘 첫 경기라서 제가 제가 이제 집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면은 하게 되면은 좀 늦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애들 막 호두갑 떨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침창배님 철면수심님 박정민님 찡닭천사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와 아 당군이형 그동안 제가 깨물었던거 죄송합니다 아니 왜그래요 진짜 끈님 왜그러세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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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떻게 감을 줄래요 막 제가 놀리고 했거든요 어 네네네 형님 근데 일단 오늘 상대 감시 트입니다 예 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님이 봤을때 붙어볼만 하다라는 상대를 꼽았는데 예 어떠실까요 근데 어제 하는거 보니까 아 스티치가 확실히 예전에 하던 그게 있고 그리고 하루 지나서 저보다 먼저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하는게 아니라서 환경이 조금 달라지니까 어우 더 긴장이 되네요 예 그렇죠 환경 바뀌면 형님 근데 혹시 죄송한데 박정민님 한번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정민씨요 네 안녕하세요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정민씨가 와가지고 아프리카의 검은사자 김희중 화이팅 으우우우우 우와우우 김희중 김희중 빵이에요 화이팅 침창민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김우중 진짜 평소에 들어가면 할수있습니다 김우중 응원합니다 꼭 해가지고 우승하시고 상금 받으시고 팔짱 튀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빌승 코레아 오오오 빌승 코레아 안자콘 앉아 웅치가 가득한 그런 응원을 안녕하세요 인직씨 네 안녕하십니까 뒤에 급하게 갑자기 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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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컴스트 자 일단은 인직씨 오늘 상대 그래도 좀 인직씨가 붙어올만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저 어제 코트 디버한테 졌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게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밸런스를 어느정도 알았잖아요 해보니까 아니 그니까 뭔가 아 제가 연습한다고 했는데 전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안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고 이제 좀 맞는 전술을 찾았고 오늘 좀 약간 좀 시원시원하게 할 생각입니다 예 어떤 질문 있어요? 아니 이게 양팔자비들이 많아가지고 형님이 시원시원하게 하시면 1패를 정리하고 가서 기죽지만 않으면 담수 형님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각자에게 한마디씩 한번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또 맨유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맨더비를 만났는데 어쨌든 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어 당군이 형님이 침착맨인 집에서 한다는 변수를 어 잘 이용해가지고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정말 뭐 어 16강 꼭 가기를 응원하겠고 어 인잭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유 화이팅! 맨유 화이팅! 가자! 서로에게 한마디라다가 맨유 응원하려고 끝났어요 예 엔진 끈끈하네요 하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저거 빼줘야 소리 들리는거 아니야? 어 맨유 이제 꺼도 돼 나 이걸로 들리려고 들어도 되죠? 아니 우리가 못들어서 게임소리만 나누면 되는데 화면은 보이잖아 아 그건 맞아 오빠 우린 안들어도 돼 아 우린 안들어도 돼 너한테 넣어줘야 돼 오오오 오 시작하자 와아아아 아니 해도 돼? 내 손을 씹어 몰라 빨리 들어가 начала 저거 볼까? 저거 볼까? 저거 보자 멀리서 때리네 시원하고 있네 아 방에다 있네 네 스피스 수비 수비잖아 수비잖아 되게 시끄럽네 아 다 들렴 다 들렴 아 조용히 집어 얘들아 초록팀이 우리팀인줄 알았어 이탈리아 아.. 아... 나 있으면.. 곧 곧 곧 곧 곧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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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진짜 겁나 바스락때네 맑때누 자 자 자 자 자 나이스 밑으로 잘 맞고 잘 맞고 잡고 센터링 잡고 센터링 나이스 나이스 오호 빵! 빵! 골~~ 야 기가 막혔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만 더 넣어 하나만 더 넣어 여크 여크 여크로스 빵이 일혁기 괜찮네 괜찮았어, 이제 이만 괜찮았어. 자, 다시 휴, 다시 휴. 할 수 있잖아! 잘 안 돼! 이게 빵이다. 이제 그냥 필요하다, 이제. 이게 빵이다. 도망가, 막아, 막아. 그렇지, 막았어, 막았어. 진짜! 아, 거절 안을 잡아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동참, 이제 동참.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어, 알겠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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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알았어, 안 할게,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 자꾸, 자꾸 채워. 알았어,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나이스. 오오. 안다, 선수가 안 놨어.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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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코요테? 코요테, 코요테? 코요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좋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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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차히 천차히 범위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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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바이드 피그를 넣었어. 아이고... 가슴이... 아... 어? 살아있어. 뭐야? 넘어갔어. 아니... 아... 발리슈스... 저 선수가 좋은 선수야. 네 집 그림처럼 나왔다. 아... 스겜... 스겜하조라고 채팅한 거. 내가 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크로스 올라야지. 적극적으로. 자신감일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 하... 한숨 좀 쉬지 말자. 조용히 좀. 아 저 이탈리아구나. 1타 1리야. 사이. 쫄깃할 거예요. 정말로. 오... 조용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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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뜨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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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하! 들어간건데? 본인이 다 아쉽겠죠? 하! 욕구 욕구! 아! 정지연! 아니! 하! 하! 아.. 아.. 맛있다! 하! 가비 오빠라지구 해봐 아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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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중학학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아 야 해군 당신은 대의 중 아 아 으 아 으 으 으 A1 끝, 끝. OK OK.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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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시끄러워 아직 끝까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돌려, 돌려, 돌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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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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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돌려 돌려 오케이 왔다 왔다 한 번 더 끝 끝 자 으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자 오케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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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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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 죽고 끝났어 끝났어 그냥 한 번더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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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막은다, 막은다. 슈트号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요거야 좀 나갔어 연장 연장? 조금 나요 연장 없어요 다시 보자 아니 한 번 TV 촬영 안proof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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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세네갈로 이탈리아랑. 아, 세네갈로 이탈리아랑 잘했어, 잘했어. 이긴 건 다 준비 없다. 근데 이긴 거라고 볼까요? 좋습니다. 아쉽네요.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너무 잘했다. 아, 그 중악감 어떻게 이겨냈대? 아쉽네요. 깬디 맞자, 깬디 맞자. 마지막에 조금만 더 집중을 했다라면. 혹시 거기서 이미 나는 이겼다라는 방심을 했을까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마무리 한 번 하자, 이렇게. 한 골 더 넣자. 차라리 공을 돌렸으면 이겼죠? 아, 근데 돌리는 건 조금. 한 번 더 공격하는 게 낫지. 아, 뒤로 골키퍼로 쭉 줬으면 이미 끝났는데. 아니, 근데 돌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괜히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 돌리는 것도 실력이야. 돌리는 거 실력이긴 한데. 맞아요, 돌리는 게 실력이죠. 아, 근데 명경기였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 이렇게 재밌는 푸드컵.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내일도 하나요? 내일도 하고,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조별 예선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결승까지. 아, 미쳤네. 상금 얼마입니까? 얼마더라? 모르겠어. 어차. 어차. 아, 무슨 소리야, 또. 마음 가지고 길러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비긴 거야. 그러니까, 다 이긴 건데, 인마. 본인이 더 아쉬울 거예요. 아쉬울 거예요. 다 이겼는데. 에이, 다 이긴 게 어딨어요. 끝까지 해야 이기는 거죠. 99점 9%까지 이겼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스티 씨도 잘하니까. 잘했고, 제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 씨의 어떤, 마지막 이제, 조익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감스트 씨의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그거 극력을 칭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스트 님의 집중력이 좋았다. 석규 씨도. 잘했다, 감스트. 끝까지 부기 안하고. 맞아, 맞아. 비겼지만 잘 싸웠다. 맞다, 맞다. 비 잘 싸.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감스트 님이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쉽고. 맞아, 맞아. 그치. 나도 아쉽고, 서로 아쉽고. 어찌보면 또, 이게, 비겼으니까 서로 행복한 거지. 울지 말고 얘기해. 다른, 다른 선수 두 명은, 좀 어떤, 실력이 어떤 분들이에요? 누구죠, 다른 선수?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저희 둘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둘이 누구예요? 나머지, 사커러리 님이랑, 우질 님이라고. 어? 우질 님은 좀 할 만하지 않나요? 우질 님이 여자, 제일 잘해요. 아, 제일 잘해요? 우질? 지난번에, 우승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면, 지난번 우질 님이 우승했죠? 왜질, 이름에 왜질 붙인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준우승? 아, 우질 님이 준우승. 우승이 프로게이머 하셨고, 재독 씨 님이 했고. 아, 알어, 알어. 아니, 프로게이머는, 와도 돼? 와도 되는데, 전 프로인데, 팀이 막 중국 팀. 아, 중국 팀인데도 우승한 겸? 실력이 좋으니까. 아, 그럼 우승 씨, 좀 약간 특훈을 하겠는데요? 내일 또, 그, 경기에 데뷔해서? 이따 집에 와서 또. 특훈을 해야겠죠? 특훈 해야죠. 기겼으면 해야죠. 아니, 기겼으면 안 하지마. 기겼으면 해야지. 자, 다들 모여. 아, 모여, 모여. 저 원래 해요. 아, 집에서도 해요. 특훈 합시다. 기겼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지. 아니, 오빠 그거 이제 방송 쉰다고? 아, 저. 한 달 동안에. 아니, 밥 먹어야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저는 쉬는 기간동안, 유정 씨 특훈할게요. 어. 한 달 동안에.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자, 특훈하겠습니다. 뭔 재능 기부야? 끝난 거예요? 인터뷰도 끝난 거예요? 피파 연습이나 스케줄 잘 짜줄게요. 시작할 때만 하는 거고, 끝난 게. 왜냐면 오늘 경기가 엄청 많아요. 하루에 막 열두 개인가, 열 개씩 막 하기 때문에. 아, 진짜 잘했는데, 이 중에. 아, 맞습니다. 솔직히 연습때래. 애들 집중했을 때 잘해. 실전해야 해. 제 로그인 해주세요. 본인 걸로. 아, 밥 먹으러 가야지. 에? 피곤해요? 아, 밥 먹으러 가고, 저 집에서. 한 판은 연습하죠, 한 판은. 아, 그래? 아, 지겼으면 이겼으면 해야죠. 이겼으면 해야죠. 음료 필요해, 음료 필요해. 종수 한 판 하죠, 종수. 종수? 종수 한번 보여주세요. 에이시밀란. 아, 그렇게 하자. 비겼으니까 종수 선생님이. 종수 한번 보여줘. 아니, 그 대단한 골 빵에 좀 보자. 아, 보여줘? 보여줘. 아니, 종수 잘해요. 종수 잘해. 아, 좀 합니다. 근데 의중이가 더 잘해. 의중이가 더 잘해. 나 너무 안 해서. 종수 피파 잘합니다. 잘했는데 의중이가 더 잘해. 아, 지금. 너무 속상해. 아, 근데 너무 잘했어. 진짜 나 평소보다 훨씬 잘했어. 아, 너무 너무. 카메라 앞에서는 킬을 안 던져가고 했지만. 연습할 때보다 잘했어. 조금만 울다 와. 아, 어떻게 로그인해? 이따 봐. 피파. 어떻게 로그인해? 아, 로그인도 못해요. 나 아이디랑 비번도 모르는데. 조금만 찍어봐봐. 그렇더라. 제2의 PPT 사태가. 에이스 1 공부겠지 뭐. 뭐래. 됐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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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비번이 엄청 기네. 차돌짬뽕 출력. 아, 차돌짬뽕이에요? 왜냐면 쫌 뻥 했더니 뽕이 약간 좀 마약 이런 거라고 안 되더라고. 아, 차돌짬뽕. 축구랑 또 맞네요. 뻥이니까 뻥. 뻥. 차돌짬뽕. 차돌짬뽕. 차돌짬뽕축구. 뻥. 뻥뻥 시원한. 저도 에이스 밀라인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직 안돼. 2차 비번 했어야 돼. 꺼져 꺼져. 아, 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 근데 의중씨가 잘해요. 저랑 비슷비슷한데 맞습니다. 옛날에 조축키 할 때 의중씨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지하게 안 해낼 땐 굉장히 편하게 한 스타일. 맞습니다. 고런 스타일이고 저는 좀 이제 그냥 팀이 그리고 의중씨 팀이 더 좋아요. 저보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밑바크만 깔아요. 아, 근데 철수장이 일왕이었음. 뭐 이런 아, 비슷합니다. 있었습니다. 패드가 또 제가 쓰던 게 아니어서 제가 쓰던 패드가 아니어서 네 자, 이제 넘겨야 될까요? 네, 넘겨야 됩니다. 팀도 옛날 팀이고 뒤로 게 위박하네. 아, 전 에이스 밀라. 오케이, 봅시다. 아, 근데 잘할 것 같애. 아니, 안 잘해 안 잘해. 정수씨는 아니, 그, 그 오래됐지 않아? 오래됐지 않았어? 아, 정수씨는 잘하죠. 아, 저는 뭐 옛날에 많이 할 때는 좀 그래도 좋아했는데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까지는 좀 찍었으니까 티어로 치면 좀 이렇게 높은 점까지 그거 롤로 치면 어디에요? 챔피언스 롤로 치면 마스터 이상 되지 않나요? 실제로 좀 이제 하자면 예전에 그 세계 챔피언 전 세계 챔피언을 공격해서 만났는데 제가 운 좋게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요 인생 최대 업적 그쵸 그쵸 인생 최대 업적 나 몰랐는데 알려주셔가지고 미쳤다 뭐 그런 적이 있다 자 선수진이 36조 이게 약간 의종씨 팀보다 많이 안좋아 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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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유명한 감독님이에요? 칼바트 감독님 여기 나오는 감독 선수는 다 완전 월클이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은 다들 모르는데 이 선수가 패스랑 뭐가 좋아가지고 제가 썼어요 사실 감독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상대는 무과급 월클 3부 전 시즌 챌린저인데요? 어 임자 만났다니 잡힌다는 거 자체가 지금 사실 그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게임 내부에서 너무 잘하는데 전 시즌 챌린저인데? 음 어 왜 원정으로 어? 아니 색깔 나 옷 색깔 그거 거의 났어 그대로 아 패드가 내가 하던 거랑 좀 다르네 아 키보드로 해도 돼요 아 킵 원래 좀 패드로 하는데 저는 약간 필수 패드니까 이건 아 진짜 키바 유저트 일단 뭘 깔아 뭐가 안되고 뭐가 안좋고 와 근데 느낌 달라 느낌 달라 어 어림답지 아 여기는 해설을 듣네요 정수씨는 차달짬뽕 철면술심대 무과급 월클 3부 와 대결입니다 정수님 이게 뭐죠? 아네 끝나고 나네 오오오오오 팀이 너무 많아서 좋은데요 어우 좋은데요 어우 좋은데요 어우 좋은데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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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가 좀만 더 길었더라면 어 여기 여기 자 뒤덮고 자 어우 자 천천히 여유있게 그런데로 가는거에요 아 좋은데요 네 교과서적인 수비를 즐기는 교과서적인 수비를 즐기는 교과서적인 수비를 두루 어 아 아 패드 방향이 좀 약간 제가 쓰던 스타일이 조금 다르네요 아 조금 달라요 조금 압박수비 이런거 좋아하는데 방향이 딱 많이는 안달라갖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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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이게 틀린게 아니고 다른거에요 그죠 다른거에요 자 천천히 틀린다갖는데 시간 많습니다 자 검은색 검은색 팀 뭐에요 저거 레알 마드리드 오 오 오 오 오 오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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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하잖아 종수씨가 나갔어야 됐네 종수씨가 나갔어야 됐어 건방의 유녀분들 이분이 잘 하시는 분인데 종수 아플까 가자 의중여도 잘해 저희 룰은 좀 달라요 수비적인 것들을 다 하면 안 돼요 지난 장 dentist 수비 지원도 안되고 재미있는 박물이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니야 Ozzyk 우중씨는 그게 지키느라 엄청 신경쓰고 있어요 0개가 있네요 종수씨 아플까 가서 공포게임이랑 피파하세요 에스타도 하고 이게 아플까 기회탕이네 오옿 이거 뭐죠 반갯이로! 진짜! 진짜!!! 라든아 되면 방야로 하게 되어요 방야나가 있네요 방야나가 있네요 아니 근데 깔끔해 뭔가 아 쉽죠? 간결하게 가는거예요 결대로가요, 결대로가 보통 이제 의중씨랑 조수씨랑 붙으면 상대 순적이 어떻게 됐나요? 비슷해요 근데 의중씨가 제가 다른 사람과 통점이 괜찮은데 의중씨랑만 하면 약간 상성 잡혀요 우중씨가 굉장히 또 플레이다 그 종수씨한테 강하군요 강단체 킬러입니다 아 이제 우중씨가 또 이제 생각하는 플레이 그쵸 어 그 종생생각 분석하는 플레이 아 저 맨사에요 우중병호씨 아 우중씨 좀 더 이제 분석하는 플레이 맨사하네 자꾸 종수씨는 생각하는데 저 지금 자 자 로백스루 다 달려가고 히칼를도 어우 좋은데요 뚫루 아니 이게 뭐죠 어우 좋은데 세터리 아니 이거 뭐야 어어어어 요거 낼수도 있었나요 아 이거는 좀 잠깐 조금 좀 억지였어요 예 억지였는데 시원하게 창의적인 플레이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실제축계로는 다르게 또 이제 게임적으로 또 각이라는 게 있쟎BO 스티보건춈로 다르 오케이 오케이 부착 네 잘 걷어내줬습니다 자 어 앞에도 다가고 엌엉 Nazare 엌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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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위험했어 위험했어 상대 잘했어 케이프한테 밥 사야겠네요 어? 밥 사께요 밥 사께요 어? 수비가 같이 떠졌구요 무광금 월클 삼부 선수 잘 아는데요? 훗작 아아 스톱 어? 수비가 앞을 막았기 때문에 각도가 좀 없었구요 어.. 근데 위험했다 이제 안정적으로 잘 헤쳐나갔습니다 자.. 로빙스루 이야 로맨스루가 좋은데요? 오 이거 뭐 조금 긴가? 살렸는데 억지로 살리느라고 결과는 비슷해졌구요 자 안정적으로 좋아요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 펜슬가 빨라요 오 생각을 약간 0.5 템포 좀 빨리 하죠 약간 그런 스타일 넣어주고 넣어주고 오 아 약간 잘못봤어요 우리 펜절 와 미친거 아니야? 아 패스 안좋았다 일켰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 빠울로 말딘이 와 이게 살리네 이것까지 다 계산하신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격하고 끝내야겠다 오 좋아요 결대로 가는 건데요 아유 귀트로 줬는데 감독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호호호 이게 몇개월만에 하는거죠 오오 뭐야 이거 아유오오오오오오 와오오오오 ibal으니 rock 어 밥사야돼 숄드사야돼 어 또 위기 위기가 갑자기 두툭 어 좋아요 오 패스가 빨라 어 근데 약간 수준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아하 비슷해요 아니 수준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아 아 실제로 차이는 없어요 이게 리그에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상대가 잘하는 중인데 우진이가 약간 수비에 특화되었구나 그쵸 우진이가 수비에 특화되었구나 서로 잘 막아가지고 스타일링은 달라요 상성이 좀 있어서 공격이 약간 양쪽이다 시원시원해 저는 약간 감각적으로 하는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 의중이는 약간 계산적으로 하는 스타일 슛 날아가는 중에 생각하는거야 그치 그치 그냥 느낌 흐름 타는거야 심바 아림도 없지 어 가우 가우 아아 뭐야 뭐야 왜 어 이러면 기회인데요 이러면 기회 아닙니까 드루 자 호남진 호동진 저기좋다 저기좋다 들어오는 선수에게 왜냐 좆다 동 allt 미. 진해 고급 축구를 하네요 이사벡 이사벡 등하자 졌ám fosse 해설 무첼 우리가 굶이고 오 소릉 오우 위험했습니다 네 어 서로 깔끔해 자강특처인데요? 이거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인구밀도만큼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인간이 벽이 될 수 있는 오오 좋아 좋아 어 흥미진진해요 어 좀 약간 여름철에 어울리는 그 경기에요 시원시원하네 자 네스타 자 여기 얼핏 들었는데 이거 녹음있잖아요 해설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업데이트도 있고 엄청 오래가서 이야아아아아아 울어 와아아아 일삼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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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삼평 어 까프 맞다 아 까프 맞다 아 까프 맞다 아 까프 맞다 아 확실히 이게 어떤 결이 있네요 하얀펠레 까까 한번 넣어야겠네요 아 신났다 뭐야 이게 대척 뭔 말이야 위! correctly 걸어다니는 전광판이에요 오케이 한번 접고 천천히 차대로 영상이 압박하기 때문에 올라가신 Зап 수비가 좋은데요 저기 오 supper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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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으아아아아아앍!" 으아아악!! 어어ga divergence 오 좋은데 와 이거 좋은게 축제 분위기 장례식장인가요? 다리가 짧았다 4대 인대도 불구하고 공세적으로 잘할수록 의중이 형 물지마요 왜 물어 의중씨 준비한 벤츠가 있었는데 못써서 그런가요? 아니 아니 아까 볼을 돌릴꺼 그랬네 아 후회가 되네 내가 이겼다면 이런 분위기였을까 아 축제 분위기인데 왜 이겼다면 이런 분위기였을까 너무 좋았지 아 하늘은 왜 의중이를 낳고 왜 근데 이 상대보다 의중이 잘해요 제가 느끼게 의중이 잘해요 무광 월끌 3부 선수보다 의중이 잘하시나 굉장합니다 이분이 천천하게 하시거든요 상대적이 상대적 상대적인거예요 상대적이 이 분이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상대적이 맞습니다 야 하하하하 보여주네 의중이는 너는 좋지 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약간 막지른 스타일 빵애가 있어요 빵애가 있었는데 의중이 야망 있네 아직은 좀 의중이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아니 지금 밥 먹으러 가죠 약간 무리뉴 스타일의 축구인거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무리뉴 스타일의 축구가 뭔데? 약간 답답한.. 만들어가는 스타일 조진경 대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심스럽게 플레이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안보여요 원래 좀 빡세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놈잼을 삼고서 우리 기분전환하고 밥 먹으러 가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래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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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대회했어 아 그만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이길거야 올라갈거야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죠 잘한거야 이탈리아는 문제 되는거야 맞아요 잘했어 팀이 차이가 한 3배 났어 아쉽다 골만 돌렸으면 아니야 상대가 잘한거야 아까 그 그만해 알았다구 그만해 상대가 잘했잖아 네 다음 경기 내일이예요? 네 3일 연장으로 내일 이겨야지 가능성있게 될지 내일 한번 볼게요 아니죠 1승 1무 1패도 골득실로 올라갑니다